4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팔복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면 세계에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팔복은 우리 교회를 위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복되고 반복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도 이 팔복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병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실 때 함께 따라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소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소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로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에게 인생을 건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받은 사람들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소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진 첫 번째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팔복입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건 사람들 부르심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팔복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 하나님의 복이 팔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 자들을 그 마음을 가난하게 하십니다. 벼랑 끝으로 내모셔서 별것없고 별 볼일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한 자로 만드신다는 것은 벼랑 끝으로 내모셔서 볼 것 없는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나약한 존재로 작은 존재로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가 작아져야 내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이 커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통하는 자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의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십니다.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드셔서 눈물 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리면 그때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눈물 흘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누가 복이 있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의 히브리어가 아나부입니다. 이 아나부는 가난으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온유와 가난은 동일어입니다. 가난하다라고 말할 때도 아나부이고 온유하다라고 말할 때도 아나부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벼랑 끝에 몰리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할 대로 가난해지면 아무것도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면 그때야 온유한 심령이 되어집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비워져야 합니다. 자기가 없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자기가 없는 사람, 헬라우로 말하면 케노시스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모양을 가지시고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할 때 그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 케노시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달이 줄어드는 상태, 몸무게가 빠지는 그 상태가 케노시스인 것처럼 내 존재가 작아지는 것, 이것이 케노시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지면,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면 마음 안에 열등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월감도 없습니다. 마음이 아나부의 상태, 케노시스의 상태가 되어지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과 남의 자식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파트 평수와 다른 집의 아파트 평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다루시고, 모세가 아나부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의 성질도 죽고 고집도 죽었던 것처럼 아나부의 상태가 되어지면 성질도 없고 고집도 없습니다. 마음이 태풍의 눈이 됩니다. 주변에 강력한 태풍이 불어와도 내 마음의 상태는 고요함 그 자태, 태풍의 눈이 됩니다. 내 영혼은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수가 적어집니다.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기에? 니 아노키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온유한 사람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기뻐요. 왜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는 기뻐합니다. 왜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비워지면. 내 자아가 죽으면 주님으로 채워집니다. 그 사람 입에서 찬송이 나오지요. 감사가 나오지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령 충만은 마음이 가난해질 때 성령 충만이 되어집니다. 내가 비워지지 않는데 성령 충만하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때는 내가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커지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내가 비워질 때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닮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아나부의 상태, 케노시스의 상태가 되어질 때 예수님 닮은 성품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다루셔서 비워내고 가난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비워질 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충만하면 내 소리 들어요. 내 소리를 들으면서도 내 욕심의 소리, 내 야망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치는 가르침들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나를 비워내는 이 아나부와 케노시스에 대한 가르침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음성 듣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의 감동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감동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음성 들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십니다. 이게 복입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삶이다. 메시지 성경이 번역합니다. 여러분들은 의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의의가 무엇입니까? 체낙하입니다. 여러분, 체낙하는 저금통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살려고 나를 위해서 저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기 위한 저금통의 이름이 체낙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체낙하는 바로 친절한 삶, 너그러운 삶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착한 삶인 것입니다. 체낙하는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대하고 너그러운 삶을 살기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부의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토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토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루셔서 우리가 체낙하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 말씀, 구약성서의 황금률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한 말씀을 뽑아라고 하면 뽑는 말씀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번역입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토부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체낙하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체낙하의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비워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워진 사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체낙하입니다.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극률이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극률이 히브리어로 무엇입니까? 라캄입니다. 라캄은 어머니 자궁입니다. 극률이 여긴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 자궁이 내게 있어서 어머니 자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삶입니다. 어머니 자궁이 어떤 마음입니까? 희생하려는 마음입니다. 보호하려는 마음입니다. 남을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만들어주기 원하시는 것이 라캄, 바로 어머니 자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라캄의 마음을 만들어주시면 어머니 자궁을 만들어주시는 그 극률함이 생기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뒷담화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기도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선악과를 너무 많이 먹어요.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심지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선악과를 먹습니다. 유튜브의 어떤 영상들을 통해서도 선악과를 먹어요. 그래서 선과 악의 논리로 사람을 정제하고 비판하려는 것이 우리가 가진 죄성입니다. 여러분, 로세 아내가, 이름도 알 수 없는 로세 아내가 뒤를 돌아다 봤어요. 그리고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소금기둥이 되었을까? 단순히 불순종해서 집에 놔두고는 금은보석이 아까워서 아니면 집이 불타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소금기둥이 되었다. 그러니 로세 아내는 뭐예요? 나쁜 여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의 질문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에서 이 여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자. 그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서 도시가 불타고 있는데 그거 안 돌아볼 여자가 어디 있느냐. 그 여자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고 소금기둥이 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좀 기가 막힌 뜻이 있지 않을까 성찰해보자. 그것을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 쇼츠라고 1분 미만의 영상으로 올려놨어요. 다른 영상보다 조회수가 많습니다. 최근에 몇만 명이 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꼭 들어가셔서 댓글을 보십시오. 한 100여 개가 달렸는데 로세 아내는 무조건 나쁜 여자야 된다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그런데 댓글 다는 사람들의 그 예의. 여러분 예의 있게 단 사람도 있지만 예의 없이 욕을 하면서 단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논리예요. 이 여자는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나쁜 여자여야 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무조건 소금기둥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해해버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갈이라는 여자도 있어요. 또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달고 많이 보는 영상 중에 하나가 하갈은 믿음의 여자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최초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하갈입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가서 사라의 종으로 있어라 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다시 종이 되어 섬기는 하갈. 누구보다 뛰어난 믿음의 여자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헤아려 보려는. 좀 그 마음을 살펴보려는 마음이 필요한데 우리는 흑백 논리로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을 구분해요. 그래서 나쁜 사람은 끝까지 나쁜 사람 해야 되고 좋은 사람은 한없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부인파라서 덕보려는 여자였거든요. 남자였거든요. 우리 말에는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겠다. 그러니 당신이 나의 누이라 거짓말해달라고 하지만 그 말 뜻은 내가 당신 때문에 한몫 챙기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우리 말은 안전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말의 뜻은 내가 당신 때문에 대접도 잘 받고 한몫 챙길 수 있다는 말을 실제로 아브라함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한없이 좋아해야 돼요.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도 믿음 주셔서 충림이 존재혁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착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도 문제 있는 사람도 택하셔서 그 사람을 존재혁명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버려야 됩니다. 토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있는 그 선악과의 영향력을 토해내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열매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됩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 10년, 20년을 했던 나도 모르게 먹은 선악과를 토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영성이고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후회계입니다. 우리 안에 아벨을 죽이려는 가인이 있어요. 우리는 죽임을 당하는 아벨이 아니라 죽이는 가인의 속성이 있어요.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향해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리는 시무이가 있습니다. 영성이 뭘까요? 내 안에 가인을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사울을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시무이를 죽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 사울, 시무이는 나의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옛사람을 내가 죽이질 못해요. 내 안에 있는 가인, 사울, 시무이를 내가 죽이질 못해요. 심지어 내 안에 가인이 있다는 걸 나도 몰라요. 내 안에 사울이 있고 시무이가 있다는 걸 내가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죽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모시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예상치 못한 그 없던 일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옛사람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적으로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새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새사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사람, 새사람으로 존재 혁명되고 있는 사람은 라캄, 어머니 자궁과 같은 마음이 있어서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선악가를 이미 버렸기 때문에 선악가의 이 악영향들이 이미 내 안에서 토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예의바른 사람이 되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원하십니다. 왜 마음이 깨끗해야 될까?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죽은 상태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깨끗할 때 주님이 보여요. 그러면 이런 질문 가능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실까? 오늘 중요한 헬라워 하나를 더 배우겠습니다. 청결하다, 깨끗하다로 번역되어진 헬라워 명사가 카타르시스입니다.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쓰지요. 이 카타르시스는 헬라워입니다. 이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는요. 고대 그리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비극 공연을 보면서 슬픈 연극을 보면서 뭐가 생겨요? 내 안에도 슬픈 마음이 생기죠. 슬픈 연극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있었던 우울감, 불안감, 죄책감들의 감정이 해소되어지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상태를 카타르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 번 실컷 울면 마음이 어때요? 시원하죠. 그게 카타르시스예요. 실컷 울면 내 안에 분노, 우울감, 내 안에 짜증나는 것,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씻겨 나갑니다. 이게 카타르시스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슬픈 연극을 즐겨봤어요. 그걸 통해서 감정 몰입을 하고 감정 이입을 해서 울었어요. 그러면 감정이 정화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몸을 씻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마음을 씻어내기 위해서도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눈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카타르시스는 고난과 고통의 눈물을 통해 우리 마음 속에 쌓여있는 먼지와 불순물을 씻어내는 정신적인, 영적인 목욕행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할 때 눈물 안 흘려도 돼요. 그런데 회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릴 때와 안 흘릴 때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뭐냐. 내 목소리로만 기도하는 것과 감정 이입과 감정 몰입이 돼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면 한 시간 기도하고 낳았을 때 그 느낌이 달라요. 감정이 다릅니다. 눈물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쌓여져 있는 마음의 먼지라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의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이걸 씻어내야 되거든요. 뭘로요? 눈물로요. 이 마음이 씻겨져나가야만 내 마음 속에 먼지가 닦이고 내 마음 속에 불순물이 닦여져야만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고난과 고통입니다. 내 마음 속에 먼지와 불순물을 씻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것이 고난과 고통이에요. 이 고난과 고통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이 고난당해 보신 분들, 고통당해 보시는 분들 그 기분 아실 거예요. 비참하죠. 억울해요. 그 요옵이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말이 많아져요. 할 말이 많거든요.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말이 많아집니다. 마음에 분노도 생겨요. 억울함도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생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상황과 환경에 집착하던 나의 시선이 어느 순간에 나의 내면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고통이 맞다면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시선이 어디로 가요? 나의 내면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내면에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내면에 있는 불순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난과 고통의 상황이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 분노하고 원망한 마음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마음들이 내 내면을 보기 시작하면서 나를 송찰하고 나를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해 보니까 기도할 때도 이제 내 내면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 회개 기도가 한 시간이에요. 두 시간 기도하는데 한 시간이 내 내면 깨끗하게 해달라고 내 먼지 청소해달라고 내 안에 희무위 죽여달라고 침묵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들이 결국은 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자기를 송찰하고 자기를 반성하면서 회개하게 되니까 결국은 내 안에 불순물들이 씻겨나가고 먼지가 씻겨나가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러면 먼지가 제거되어져요? 불순물이 제거되어져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가난한 마음 생겨나는 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그 눈물을 통해서 씻겨져 나가는 것이 내 안에 있던 편견, 오만, 불신, 차별, 미움, 질투, 경쟁 이러한 먼지들이 씻겨나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던 내가 드러나요. 내가 모르던 나의 감정들이 드러나요.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편견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자기 변명이 강했던 사람이구나. 내 의의가 강했던 사람이구나. 내 착함으로 살던 사람이구나. 내 열심으로 살던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악세사리였구나. 믿음 좋은 척했구나.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면서 드러난다는 건 뭐예요? 제거된다는 거예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씻어내십니다. 씻어내시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고 눈물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눈물을 흘린 사람들은요.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왜 눈물이 소명일까요? 아픈 사람만이 아픈 자의 심정을 알아요.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의 마음. 엄마가 배 아파서 애를 낳아요. 그럼 남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그런데 애를 낳아본 여자들은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이런 거죠. 어떤 분은 성경대로 사시겠다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무통분만 할 수 있는 주사도 못 놓게 하고 무조건 고통을 통해 애를 낳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건 좋지만 그 고통을 겪는 아내의 심정을 이분은 몰라요. 애를 낳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을 누가 알까요? 자식 잃은 부모가 아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에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 봐라 라고 비난했던 사람도 있지만 제일 먼저 달려가서 함께 끌어안고 울었던 사람들이 세월호 때 세월호 사건 때 자식 잃은 부모들이었어요. 겪어본 사람만이 아픔을 당한 사람의 슬픔을 알고 어려움을 알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실까? 거기에 신비가 있어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배고픈 자의 심정은 누가 알아요? 배고파 봤던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망한 자의 심정은 누가 알아요? 망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돈 없는 서름 누가 알아요? 돈 없는 실패를 경험해본 사람만이 그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슬픔과 그 어려움,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눈물 흘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오만과 편견도 사라지지만 내 안에 투하인에 대한 극률함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해지면, 카타르시스해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런 질문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야,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보여. 그래서 하나님이 보인다, 보여?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마음이 깨끗해지면 왜 하나님이 보인다고 그러셨을까? 내 마음속에 허락되어지는 이 슬픔의 눈물들이 내 마음을 씻겨내면 하나님이 보인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낙은에 대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혀 있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큰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와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배고픈 자로, 목마른 자로, 낙은에 된 자로, 헐벗은 자로, 옥에 갇힌 자로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십니다. 그러면 배고픈 자의 모습으로 와 계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입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눈에는 하나님이 보여요. 종교적인 사람의 눈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의 눈에는 배고픈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도움을 주어야 할 불쌍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배고픈 자의 모습으로, 노숙자의 모습으로 큰 대형 교회 앞에 서 있을 때 그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교인들이 과연 몇 명일까요? 이 근처에 있는 큰 교회, 몇 천억을 드린 교회,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겠지요? 거기에 노숙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와 계실 때에 그 노숙자로 와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종교적인 사람의 눈에 배고픈 사람은, 헐벗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차별의 대상이고 혐오의 대상입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서, 공부 제대로 하지 않아서 가난하게 된 비판의 대상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눠줘야지. 다 예수 믿으면 나같이 부자돼서 나눌 수 있는데 예수 안 믿고 공부 안 하면 저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남에게 손벌리는 거야. 이런 오만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요? 몇 천억 지은 예배당에 화려한 사운드와 영상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요. 하나님을 가둬넣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보인다. 왜 우리를 겸손케 하실까? 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이렇게 저렇게 비참한 삶을 경험하게 하실까? 오늘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수호성인으로 큰 공경을 받는 성 마르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인이에요. 군인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벌거벗은 모습으로 벌거벗은 채 추위에 떨면서 성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한 거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마르티누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가 걸치고 있던 망토와 무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뽑아서 망토를 반으로 잘라서 망토의 반을 그 거린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망토 반쪽을 입으신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 꿈속에서 만난 예수님 때문에 군인의 일을 내려놓고 그때부터 예수님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마르티누스는 많은 기적을 행한 성인으로 유명합니다. 이 성인의 이야기에서 영감받은 소설이 톨스토이가 쓴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는 소설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톨스토이인데 이 톨스토이는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었죠. 그 땅과 인세 모두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그것만큼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남편을 좀 닥달을 했죠. 그래서 악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 아내가 죽을 때 유서를 썼다고 그래요. 나를 좀 이해해달라고. 어떤 여자가 좋은 재산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데 그 이해할 여자가 어디 있느냐. 나를 좀 이해해달라는 유서를 썼다고 합니다. 이 톨스토이가 마르티누스의 이야기를 듣고 쓴 소설이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인데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구두수성공 마르틴입니다. 마르티누스에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이 마르틴은 아내, 세 자녀 모두 다 죽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심되었죠. 교회도 나가지 않고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살면서 술로 겨우 버텼는데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노인의 권면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슬픔을 견디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보금을 읽는데 누가 보금에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순간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나는 어떻게 대접할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르틴, 내가 내일 너에게 가겠다라는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 음성 들으니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다음 날 예수님의 방문을 기대하면서 구두방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에 밖에서 추운 날씨에 눈을 치우고 있는 늙은 청소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안으로 불러들여서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를 대접하면서 그를 대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추운 날씨에 어린 젖먹이 아이를 안고 추위에 떨고 있는 젊은 엄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엄마를 또 안으로 불러들여서 따뜻한 데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식사를 대접하고 그 어린아이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얼마 뒤에 밖에서 사갑하는 할머니와 소매치기 소년이 다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불러들여서 화해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날 기대하던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를 마치고 성경을 읽기 위해 성경을 열었는데 그때 자기가 대접했던 이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르틴, 정말 그래도 너는 나를 못 알아보겠느냐? 나다, 바로 나다. 늙은 청소부가 그리고 그 젊은 엄마가 추위에 떨고 있던 젊은 엄마가 소매치기 소년과 사가장수 할머니가 바로 자기를 방문했던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읽기 위해서 폈던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참 은혜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이 마르틴이라고 하는 구두 수송공은 아내를 잃었어요. 자식들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에서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먼지와 마음의 불순물들이 씻겨나간 가난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니까 늙은 청소부도 가난한 젊은 엄마도 싸우고 있는 소매치기 소년과 사과장수 할머니도 대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었을까? 그가 당했던 고통이고, 그가 고통으로 말리며 흘렸던 눈물이 그의 마음을 씻어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바깥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8복은 우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기를 원하셔요. 깨끗한 마음으로 만들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눈물이 흐르는 고난과 고통의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생기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닮은 사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일이 고난과 고통이요, 그리고 눈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흘리는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정화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울고 싶다면 우세요. 마음껏 우세요. 소리 내서 우세요. 우는 것이 절대로 절대로 나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내 내면은 깨끗하게 되어지고 내 마음과 생각이 올바르게 되어집니다. 깨끗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 사람 안에도 있구나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옆 사람을 볼 때, 내 이웃을 볼 때 그래, 저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저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면 차별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보이는데 질투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쟁할 일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면 모든 사람이 나쁜 놈, 나쁜 놈 할 때에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런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의 마음 이해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진정한 존중과 사랑과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팔복의 심령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타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요. 이 팔복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팔복을 여러분 메시지 성경으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가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애통한 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온유한 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극률이 여기는 자 되게 해주세요. 주님 마음이 깨끗한 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메시지 성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벼랑 끝에서도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소중한 거 다 잊어버려도 주님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나부의 심령 케노시스의 심령 되게 하셔서 미 아노키의 고백으로 살게 하시고 태풍의 눈 되게 하시고 침묵에 영성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시무이 내 안에 있는 사울 내 안에 있는 가인을 죽여주시고 주님 체다카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라카메 어머니 자궁을 주셔서 뒷담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사람을 품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내 마음의 눈물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통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깨끗한 마음과 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